와나나 유투브 이제 숲으로 바뀌었어요 숲! 이제 아프리카가 아니고 숲! 오늘은 남자들끼리 회의를 해야하는거기 때문에 바쁘실까요? 남자는 그렇게 말 안해 남자는 그렇게 말 안해 가시죠 만나서 전화 한번만 해볼까? 죽일까요? 어디로 갔는지 죽여요? 본부대로 하겠습니다 왼쪽이니까 오른쪽이니까 지킨입니다 좋아 손이 근질근질하는데 뭘 패야겠는데 참을 수 없는 남성으로 손이 근질근질 손이 근질근질 쩌네 눈 안까라? 눈 안까냐고 좌우 칠리인거 같은데 정주광이 아닌 느낌인데 왜 쳐다보셨어요? 담당자님이시요? 담당자님이요? 한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이제 따로해서도 엄청 많은 곳이잖아요 일반 직장인문도 엄청 많죠 네 왜 사고 못했네 일반 직장인분들 널 물러볼까 알파네 비급을 많이 물어봐요 이중은 불알파 아 내 불알은 크지 정시방송 봤는데 은별님이 빨간색이시잖아요 아 아닙니다 너 은별님 아니잖아 아 그렇지 평소에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남자뿐 저는 와나나님 트위치 첫방부터 갔어요 아 진짜요? 네 자 여기가 이제 숲 오 오 아 예 예 생각보다 엄청 오 안녕하세요 아 아 남자 남캠으로 오셨네요 네 아무래도 오늘 남자들 위주로 좀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언어나 들어도 재밌어. 너 카톡 사진을 안 찍고 싶어. 어? 진짜 안 나? 뭐라? 지금 답장할게. 별로 안 하시는게 흔하기 때문에. 너 이해합니다. 공상 저도 저도 공상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금 알았는데요? 일단 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. 혹시 잘생긴 시간은 있으신가요? 아예 없으신가요? 아예 없으신가요? 아니 좀 나이도 좀. 아예. 아예. 이게 어쩔건데. 아니. 너가 말할 수 있어. 콘텐츠교. 같이 릴스라도 찍고 있나 먹으러. 아 저 지금 남자니까. 친구로서. 상관없잖아요. 돌아가가가 피베이. 돌아가가가 피베이. 오 찰리셋 된다 해봤네. 유튜브로 확인해보니 잘생겼어. 직원분. 여쭤봐야돼. 계신가요? 잘생긴 오기시장은. 저희도 있어야죠? 오케오케 알겠습니다. 오세골 면접. 여기 BJ 김은별 이제 그러면은 이제. 나가야되나? BJ 김은별 가자. 네 완화남님. 가자 오노구. 박쳐. 왜 숨을 숨을 다 돼. 같이 브롤스타즈 하실래요? 어? 오랜만에 만났다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약간 잼민이 친구들은. 가차야 가차. 10살이에요. 전라 귀여워. 아 근데 나는 브롤스타즈를 안 하는데. 브롤스타즈 엄청 잘해요. 그럼 나랑 하면 내가 진짜 재미없는데 내가 그거 왜 해. 그럼 형이랑 개댐프 더 할래? 형 개댐 이기면 형도 브롤스타즈 뭐 그거 할게. 개댐이요? 그 같이 게임할 수 있는 BJ를 혹시 아프리카에서 찾고 있었니? 지금 내가 몇 번째야? 누구누구 물어봤어 지금까지? 10번째? 야 안 해. 형한테 첫 번째로 온 것도 아니고 10번째 와? 형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. 미안해. 10명 누구였어? 어떤 어떤 BJ였어? 기억나는 대로 말해봐. 잘 모르겠는데? 다 섹시했다고. 아니 세기. 아 미안하다. 아니 니 델롭이네. 아니 아프리카를 볼 줄 아는 녀석이네? 아니 근데 그거 궁금한 게. 섹시한 사람들 보다가 왜 형 방에 와서 또 부탁한 거야? 형도 섹시한 거 같아 좀? 아아아아아아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. 저게 제라 때문에 꺼내야 돼요. 친구야 퀴즈를 몇 신데? 아 1분 남았다고? 그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빨리 해. 이런 방이에요? 아 오해입니다. 하지만 저는 동료 BJ의 어떤 방송이기 때문에. 아 이런 식으로도 방송할 수 있구나. 연구하는 목적으로 보긴 합니다. 재밌어 보인다고요? 렉 걸리는 발렌시아가 티가 재밌어 보이나? 그거 그냥 낡아 보이는. 의류 수거하면서 가. 비싼 거야? 형 저 설거지에서 엄마가 오븐 풀어줬어요. 아니 근데 설거지에서 오븐을 얻어내서. 5분 동안 내 방송을 볼 만큼. 형 방송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뭐야? 오 형 저 1분 남았어. 그러니까 그걸 감탄하고 있지 말고. 니가 하고 싶은 걸 얘기를 하라니까. 너 설거지까지 해서 오븐을 얻어냈잖아. 저 화장실 청소하고 올게요. 너 씨바 재민이 아니지? 이렇게 너무 웃긴데? 말이 안 되는데? 뭐야? 니가 왜 와? 아니 어떻게 왔어 애초에? 아 고맙습니다. 귀엽고 내 방송을 봐주는 게 참 고맙다잉. 설마 5분이야? 어? 1분 남았다고? 야 너 나가리기 전에 깨줄게 형이. 좀만 기다려. 비비비 기다려. 다 깼다. 비비비 봤어? 있어? 갔어? 못 본 거야? 내가 좀 더 빨리 깼다며? 왠니네. 저 12시라서 초기화됐다고? 아니 그러니까 나도 너무 컨셉 같아. 너 너무 적재 독소 잘 등장해. 아니면 형 방송하면 어디 갈 방송 있어? 쿠빈? 그래 쿠빈 방송가 그러면은. 아니 이 시키 씨바. 진짜 컨셉 아니야? 무슨 재민이가 씨바. 12시 넘었는데 엄마가 컴퓨터로 허락해줘. 쿠빈 방송가서 뭐라고 채팅 칠 거야? 로블록스야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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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. 가서 채팅 쳐봐. 너 컨셉이잖아. 왜 로블록스로 바뀌어. 야 씨바 컨셉 좋았다. 잘했다 이 정도면 인정한다. 들켰긴 했지만. 워낙에 어. 쉽지 않은 컨셉이었기 때문에. 너가 10살이란 증거 대봐. 너 아까 10살이라매. 펫 키우는 우유 먹었니? 성장기를 한 번에 겪어버리네. 재밌었다. 응.